딱 한 뺨이야 공포방송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넘버번 공포방송 누구 있어? 공포방송 공포방송 아휴 다시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조용히.. 저기있다.. 이거 말했구나.. 엄청 크다.. 미로 조정되어 있어 이쪽이 오니까 양냄새 같은게 많이 나.. 이런게 다있어.. 이런게 다있어.. 저기요..혹시 제 얘기 들리십니까? 이런 도르래가 다 있었어 세상에 누구세요?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아까먹으러 가위보기 아까먹으러가요 아까먹으러 갑니다 고춧가루 거기 계시죠? 거기 계시죠? 뭐야? 향냄새 같은게 나.. 윗배닥..? 뭐야..? 망자라고 쓰여있습니다..아닌가..? 잠시만요.. 그 안에 계십니까..? 혹시 제가 들어오셔서 밖으로 나가신 겁니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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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어요 또치즈니스 무슨 소리야? 오이 까이로우! 하지마라! 뭔데? 그 들어가 x2 깜짝이야.. 으아 으아 어..? 둘 있어 둘.. 남자도 있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거기 있습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얘기로.. 아..잠깐만요..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셨죠? 우리 얘기로.. 얘기로 하시죠 얘기로.. 예예.. 감사합니다 두부 와.. 미쳤다.. 귀여워.. 엄청 세다.. 아.. 뭐라고 하신 겁니까? 무조건 내쫓으시려고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한번 듣고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꾸만 쫓으려고만 하시는데 조금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장난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계신 줄 알았고 굉장히 뭔가 좀 안타까움 뭐가 많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bey에 스팅란의 방에서 여전히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시모야 자리를 조금만 두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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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우고.. 들어오자마자 현상은 있었고.. 왕자님! 혹시 조금이라도 무슨 말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지마세요 이런 장난 하지마시고 얘기로 하시게요 진짜 이 말씀 안하실겁니까? 1-2-3-2-4.. 2-4-1.. 2-3-4-1.. 2-4-1.. 2-4-1.. 3-4-1..